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2위 다시 들으십시오. 2위 22번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23번 필통 다시 들으십시오. 필통 24번 여보세요? 거기 도서관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도서관이죠? 25번 민수 씨, 투안 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투안 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다음은 26번부터 3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6번 먼저, 극장 안에서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 금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28번 28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상자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9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신고하고 있습니다. 3.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표현하고 있습니다. 4. 표현하고 있습니다. 5. 표현하고 있습니다. 5. 표현하고 있습니다. 30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팬치로 철사를 구부리고 있어요. 다음은 31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1번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외국 사람이에요. 2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번, 아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4번, 아니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32번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33번 이번 여름휴가 때 뭐 할 거예요? 1번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2번 가족하고 같이 갈 거예요. 3번 여름휴가는 일주일이에요. 4번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삼십사 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35번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6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환기하고 있어요. 37번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배에 물건을 싣는 일을 할 겁니다. 오늘 내로 끝내야 하니까 서두르세요. 자킷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40번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이 년은 한번 보러 갑 myst강의 케이트입니다.